첫번째 시간입니다 테이블 완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한 경로대로 들어가서 출제 유형 1.acctv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렇게 노란 경고 표시줄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콘텐츠 사용을 눌러서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교재에는 이 보안 경고 메시지가 왜 표시가 되고 또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안내가 있습니다 뭐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우선 우리는 출제 유형 풀이 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 1번의 문제는 홈페이지에서 회원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는데 다음 지지사항에 따라서 이 회원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시험에 문제 지문도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블이 기존의 테이블이 주어지고 이 테이블을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테이블을 완성한다는 것은 자 지금부터 이 작업은 아 지금 테이블도 그렇고 폼도 그렇고 코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될 작업인데요 자 이 개체 액세스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개체라고 하는데 테이블도 있고 쿼리도 있고 폼도 있고 보고서도 있고 이런 그 개체들이 있는데 개체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테이블의 편집 모드 자 여기에서는 이제 디자인 모드죠 디자인 모드에 들어가서 문제에서 지시하는 사항들을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필드 이름은 실제로 이 테이블을 데이터 시트 보기로 보면 여기 나타나는 이 필드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 필드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은 처음이니까 자세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반복된 작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번과 전화번호 이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키라는 것은 교재에도 설명이 나올 것입니다 뒤쪽에 설명이 나오겠지만 기본키는 반복되지 않는 값을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테이블 열어보면 지금 학번과 전화번호 이것을 기본키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죠 그렇게 기본키로 설정을 하려면 이 키가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대충 눈으로 보아도 중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전화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 모드로 넘어와서 학번과 전화번호 자 두개를 동시에 선택할 때는 컨트롤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윈도우에서 공통된 단축키죠 연속된 범위가 아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 컨트롤키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키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학번과 전화번호가 기본키로 지정이 됩니다 자 뒤쪽에 관계작업이라는 것을 할 때 기본키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선 지금 기본키는 중복되지 않은 값이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번과 전화번호 필드는 기본키 기본키가 되면 이렇게 열쇠의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필드 이 코드필드에는 숫자 내자와 영문 대문자 한글자가 필수 입력 되도록 설정을 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만 이제 얘기가 나오면 완전히 이제 처음 듣는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가 입력 마스크라는 것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필드에 대해서 필드 속성을 아래쪽에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각 속성에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각 속성을 선택하게 되면 여기 간단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필드에 입력할 모든 데이터 유형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입력 마스크라는 것에 설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숫자 내자와 영문 대문자 한 자가 필수 입력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입력 마스크에는 사용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문자들이 있는데 그 문자는 필수로 숫자를 입력해 달라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0이라는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문제에서 보면 대문자 한자 대문자로 입력되도록 하는 부동호 기호가 있고요 크다의 부동호겠죠 그 다음에 문자 있죠 a부터 abcd 이런 문자 이 문자를 필수로 입력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하는 l이라는 문자가 있습니다 l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로 숫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0이라는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숫자 네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0을 이렇게 네 개를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자는 l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이 l 한 글자 영문 대문자 한 글자가 필수 입력 되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l만 적어주면 이게 영문 대문자가 될지 소문자가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를 대문자로 변환해 달라는 의미로 크다라는 부동호를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숫자 네 자와 영문 대문자 한 자가 필수 입력되는 0과 l은 0은 숫자 필수 입력 l은 문자 필수 입력 해달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입력 마스크라는 곳에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호자 연락처 필드의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강제로 좀 규정하고 있죠 게다가 아래쪽에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출력을 좀 해달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자 유효성 검사 규칙 이라는 곳에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옆에 설명을 보면요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식이다 자 문제에서 보호자 연락처 필드의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되도록 값을 제한해라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드에 입력할 수 있는 값을 제한하는 식은 유효성 검사 규칙 이라는 곳에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지정을 해주느냐 라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아 일단 우리 여기까지 해 두고 저장을 해 보도록 하죠 저장을 할 때는 여러가지 에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아 그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여기 보면 이 테이블 디자인 보기 모드 닫기 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닫아주세요 자 닫아 주면 아 이 지금 변경한 내용을 저장할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작업한 것이니까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합니다 물론 이 방법도 있구요 여기 빠른 실행 도구 몸에 보면 이 저장 버튼 있죠 그 다음에 뭐 단축키 컨트롤 s 도 있는데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작업을 종료 했다는 것을 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를 눌러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 주면 지금까지 한 작업 1번 2번 작업이 완료가 된 것이구요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섯 달 다시 여는 이유는 이 문제가 뭘 지금 뭘 의미하느냐 우리가 이걸 보자는 얘기죠 보좌 연락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이런 형태로 나와 있구요 지금 문제에서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여기죠 아 여기 그 왼쪽 아 왼쪽 인가요 오른쪽 인가요 아 왼쪽 세 글자 자 보좌 연락처의 왼쪽 세 글자에 각각 다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 세 글자는 0부터 100 사이의 숫자만 입력이 되도록 해라 여기 보면 다 아 그 100을 넘지 않는 수치들이 입력이 되어 있죠 아 그래서 이런 수치만 입력이 되도록 여기 우리가 입력을 할 때 그렇게 입력이 되도록 좀 해달라 제한 값을 제한해 해달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좌 연락처에서 이 보좌 연락처라는 곳에서 그죠 여기 보좌 연락처는 곳에서 왼쪽 세 글자를 떼 내기 위해서 우리 엑셀에서도 배웠죠 left라는 함수 left라는 함수를 엑셀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사용을 해서 어 어 세 글자를 어 떼어 냈을 때 그것이 뭐죠 0보다 네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되도록 만들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보좌 연락처에 이번에 어디다 하나요 유효성 검사 규칙이 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어떻게 left 함수를 사용해 주면 됩니다 left 함수 left 함수에서 자 지금 자 보호자 연락처라는 필드에서 왼쪽 세 글자를 떼서 살펴볼 때 이것이 크거나 같다 0 이고 and 이거나가 아니죠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됩니다 이거와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작거나 같다 그렇죠 and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반복해 주면 되죠 left 똑같이 보좌 연락처 이 세 글자를 떼어냈는데 이것이 작거나 같다 100 0과 100 사이의 값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여기서 대괄호를 해 주는 이유는 이것이 아 필드 명이다 라는 것을 지정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괄호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아 이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값을 어겼을 때는 아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면 국번이 불분명합니다 라고 입력이 되도록 해라 이것은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입력을 합니다 국 국번이 띄우고요 불분명합니다 이렇게 마침표 까지 다 해 주도록 합니다 자 됐죠 이렇게 작업을 해 주고요 자 지금까지 작업을 하고 예를 눌러서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작업을 해 주게 되면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데이터는 세 규칙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게 나오거든요 이럴 때도 예를 그냥 눌러줍니다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 테이블을 열고요 0과 100 사이의 값이 왼쪽 세 글자에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을 초과하는 넘어가는 101 이라는 값을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지정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죠 이 값은 입력이 안 된다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주면 이것에 관련된 오류는 나오지 않고요 회원 성명 필드에 값을 입력해야 된다는 것은 필수 속성이 예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정해 준 것은 아닌데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자 필수 속성이라는 곳에 예로 되어 있죠 지금 이 성명이라는 부분이 데이터를 항상 입력을 해야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오류고요 우리가 작업한 부분에 대한 오류는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명 필드의 이름 사이에 이 성명 자 열어볼까요 자 성명 필드에는 이렇게 이름이 들어가 있구요 이 이름 사이에는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을 하는데요 like 연산자를 사용을 하도록 하고 이름 사이에 공백을 입력하면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표시를 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도 다시 디자인 보기에 들어가서 이 성명 필드에서 유효성 검사 규칙이라는 것을 지정해 주면 되겠죠 자 우선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 유효성 검사 텍스트에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선 입력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여기 문제에서 지시하는 공백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like 라는 연산자를 사용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얘기를 하는 것들은 처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어려운 내용이죠 사실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꾸 열어보고 설정해 보고 계속 보다 보면 이 부분이 결국은 익숙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하지 말고요 당황하지 말고 그냥 따라서 아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계속 듣고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나중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난이도가 낮은 부분입니다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 따라온다 라는 기분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 생명필드에 그 공백을 허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like 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like 라는 연산자는 like 뒤쪽에 사용자가 어떤 문자를 지정하면 그러면 그 문자를 포함한 혹은 뭐 포함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죠 아 그 문자를 이제 검색을 하게 됩니다 비교하고 검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 여기에다가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like 하고요 아 자 like 서울이다 자 자 like 서울 이렇게 하게 되면 서울이라는 문자를 검색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 무언가 하나 내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서울 뒤에 이렇게 별이라는 것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별은 별표 at risk라고 하는데요 이 wildcard 문자라고 합니다 얘가 여기에 사용이 되면 서울 땡 이라는 의미가 되죠 서울 땡 별 별은 모든 것을 다 받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에 글자는 서울로 시작하는 d가 뭐가 되든지 간에 뭐 d가 몇 백자가 되든 몇 천자가 되든 뭐 혹은 한 글자가 되든 앞 글자가 서울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열을 검색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럼 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면 앞에 뭐가 오든 뒤가 서울로 끝나는 문자열을 검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걸 다시 더 응용해서 앞 뒤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앞에 뭐가 오든 혹은 오지 않든 뒤가 뭐가 오든 혹은 오지 않든 서울이라는 글자가 포함되기만 하면 검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개념이 이 공백 우리 지금 여기서 공백을 허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공백이라는 것도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딱 누르면 생기는 이 공백이 실제로는 공백 문자 공백 글자입니다 글자 글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서울 대신에 자 여기는 이제 공백이 없는데 스페이스바를 하나 딱 눌러주면 이제 공백이 생겼죠 공백이라는 문자를 like 연산자에 의해서 검색하는 역할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는 뭡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공백이 포함되지 않도록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like는 공백을 검색하는 것이고요 자 이 앞쪽에다가 not like 부정해버리는 거죠 like를 not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공백이 없는 것을 검색하게 되는 거죠 공백이 없어야 되는 거죠 공백이 허용되지 않는 거죠 자 무슨 개념인지 머릿속에 들어옵니까 자 like 공백하면 공백을 찾습니다 not like 공백하면 포함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공 지금 여기 공백이죠 공백을 포함하지 않는 값을 검색한다 라는 겁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공백 만약에 글자 사이에 공백을 삽입하게 되면 공백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는 유효성 검사 텍스트가 뜨게 되겠죠 그렇죠 자 개념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like 공백하게 되면 공백을 검색하게 될 것이고 not like 공백하게 되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포함 될 수 없는 포함 되지 않는 값을 검색하게 된다 이런 것이죠 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고요 아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한번 해 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 문제도 어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전자우편 필드의 문자 사이에는 공백을 입력할 수 없고 위쪽과 같은 문제인데 반드시 이 골뱅이가 포함되도록 해서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해라 이때 인스트링 함수와 그 다음에 like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라 이때도 역시 유효하지 않은 값이 입력이 되면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라고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똑같은 형태인데요 이번에는 인스테어링 함수와 그 다음에 like 연산자를 사용해서 작업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자우편 필드를 선택을 하고요 역시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유효성 검사 텍스트부터 지정하면 되겠죠 그리고 올바른 형식으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마침표까지 딱 찍어주고요 자 그럼 유효성 검사 규칙이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인데요 인스테어링 함수 인스테어링 함수 입니다 자 여기 설명이 나오죠 한 문자열이 다른 문자열 안에 있는 첫 번째 경우의 위치를 지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쪽에서 설명이 빠졌죠 우리가 식에서 문자를 사용할 때는 큰 따옴표 속에 집어넣어 준다 라는 것 아까도 공백 문자 또 그 아스테리스크도 문자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를 둘러쌌다 라는 그 얘기가 하나 빠졌고요 뭐 이것도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여기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스테어링 함수를 사용할 때 이렇게 해 봅시다 abc b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아 이 abc 라는 문자열에서 그죠 이 b 라는 문자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위치가 무엇이냐 그럼 여기서 ab 두 번째니까 당연히 이 값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값을 출력해 보면 2 라는 값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잘 이해가 되죠 아 이렇게 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abc 라는 부분을 전자우편 필드에 들어 있는 값들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b 라는 부분을 공백으로 두고 이 값을 0이다 이렇게 지정해 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이 함수의 결과 값이 0이다 라는 뜻이 되죠 이 함수의 결과 값은 무엇입니까 전자우편 필드에서 공백을 찾아 보았을 때 나오는 결과 값이 0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백을 찾을 수가 없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머리를 빨리빨리 돌려야 됩니다 자 됐죠 이렇게 하면 전자우편 이라는 그 필드에는 공백이 입력되지 않도록 공백을 입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식이 완성이 되었고요 이때 그 골뱅이도 반드시 표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전자우편 주소니까 자 그럼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엔드로 묶어줘야 되죠 엔드는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는 겁니다 or은 둘 중에 하나의 조건만 만족해도 되죠 이건 뭐 엑셀에서 다 배웠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드 like 연산자를 사용해 주면 되겠죠 값을 검색해 준다 자 포함하는 값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속에다가 값을 집어 넣어 주도록 합니다 포함하는 값은 어떻게? asterisk 골뱅이 asterisk 해주면 앞쪽에 뭐가 오든 뒤쪽에 뭐가 오든 혹은 오지 않든 어쨌든 이 골뱅이라는 글자는 포함이 되도록 값을 검색을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전자우편 속에 공백도 입력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골뱅이도 포함이 되도록 이런 유효성 검사 규칙을 만들게 되는 거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코드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 되도록 자 이 코드필드에는 반드시 값이 입력 되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값이 입력 되도록 아까 설명이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필수라는 속성을 데이터를 항상 입력해야 되냐 예 라고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전자우편 여기 필더 이 전자우편 필더는 영문 입력 상태가 되도록 영문 입력 상태로 할 때는 우리가 이 ime 모드 라는 것을 영 숫자 반자 라는 것으로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요 됐죠 영 숫자 반자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합니다 이건 또 설명이 필요가 없죠 영 숫자 반자 이렇게 반자 전자라는 것은 저장되는 값 저장되는 크기의 차이인데요 영어는 반자 1바이트로 그냥 저장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값을 지정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성명필드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자 중복 가능한 인덱스는 여기 이렇게 우리가 딱 내리다 보면 인덱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 인덱스를 사용하면 인덱스 라는 것은 아 우리 그 책에 보면 색인이라는게 있죠 색인 인덱스 뭐 인덱스로 쓰기도 하고요 그 몇 페이지 간 뭐가 있다 이런 내용 나오는 것처럼 요걸 지정을 해 두면 찾기나 정렬 속도가 빨라지면 어디 가면 뭐 있다 이렇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약에 데이터베이스가 업데이트가 되면 매번 인덱스를 다시 달아 줘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속도는 느려 줄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속성을 딱 눌러보면 여기 보면 얘 중복 가능 이라는 부분 보이죠 이렇게 딱 눌러서 설정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출제 유형 1번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다 지정이 되었고요 이 상태에서 닫고 변경한 내용은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고요 이런 거 다 나오면 다 무시하고 얘를 눌러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한 내용들이 다 완성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디자인 보기로 보고 있는 이 작업은 창의 모드가 탭 문서로 되어 있고요 시험장에서는 대부분 탭 문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곤 하는데요 이것을 뭐 창 겹치기 모드로 볼 수도 있고 또 뒤쪽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것이 그 창 창의 형태가 창 겹치기로 나올 때도 있고 또 탭 문서 지금처럼 이렇게 탭 형태로 이렇게 탭 탭 탭 탭 이렇게 달리는 형태로 되어 있는 문서로도 형태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에 있는 내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창의 형태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은 없고요 여기서 이제 다루었던 부분은 입력 마스크 유효성 검사 규칙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요건 했으니까 작업을 일단 닫도록 하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출제 유형 2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학사 관리를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요 이 성적과 학생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성적 테이블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고요 앞에서 했던 작업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바로바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번과 과목 코드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적 테이블에 성적 테이블 지금 열려 있고요 수강 연도 필드에 수강 연도 이 필드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자동으로 현재 날짜의 연도가 입력이 되도록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기본 값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값 속성에 보면 여기 설명이 나오죠 새로 레코드를 만들 때 이 필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가 바로 문제에서 지시하고 있는 사항이 그대로 설명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할 경우에 자 자동으로 현재 시스템에 지금 이 컴퓨터 시스템에 현재 날짜의 연도 연도가 뭡니까 만약에 2017년 8월 18일이면 2017까지가 연도잖아요 네 우리 엑셀에서 연도 추출하는 반환하는 함수 네 이열이라는 함수를 사용했지 이열 그러면 는 이열 해주고요 자 현재 시스템에 날짜는 자 데이터라는 함수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NOW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두는 것은 연도를 포커스로 두기 때문에 어쨌든 연도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에 이 등급이라는 필드에는 ABCDF 중 하나가 입력이 되도록 설정을 해라 자 ABCDF 중에 하나만 입력되도록 해라 라고 하면 값을 제한해주는 거죠 유효성 검사 규칙에 지정해주면 되고요 뭐뭐뭐를 포함한다 포함하는 값만 입력할 때는 IN이라는 IN이라는 우리가 예약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사용해주면 됩니다 IN 어떻게 A B C D F 자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죠 사실은 큰 따옴표를 하고 A라고 해야 됩니다 큰 따옴표 속에 A라는 문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정식으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액세스가 알아서 이렇게 저리 해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냥 그래서 IN 띄우고 원래는 이런 형태로 정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액세스가 자동으로 입력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IN 이라는 것은 포함한다 그럼 앞에 NOT을 붙이면 NOT IN 우리 앞에서 NOT LIKE 한 것처럼 NOT IN 포함하지 않는 값 이런 것이 되겠죠 IN IN을 적어줬기 때문에 포함하는 값 이것과 같은 의미는 사실 A OR B OR C OR D OR F 이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됐죠 이것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성적 테이블의 점수 필드에는 0에서 100까지 정수가 입력이 되도록 해라 자 이것도 값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성 검사 규칙에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0에서 100 사이 정수 뭡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 BETWEEN A AND B A와 B의 사이라는 영어수구도 있잖아요 그것을 사용해서 작업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0에서 100까지의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BETWEEN BETWEEN A와 B의 사이 0과 100 사이 이것은 크거나 같다 0 AND 작거나 같다 100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이렇게 외우기가 쉬우니까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이 학번필드에는 그 10자리의 숫자가 공백 없이 2008-01-0001 형태로 필수적으로 입력이 되도록 입력 바스크 설정해라 자 숫자 필수적으로 입력할 때 우리 뭐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0이라는 문자 숫자 숫자 숫자를 필수적으로 입력할 때는 0 문자를 필수적으로 입력할 때는 L 이라는 문자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학번에다가 우리가 입력 마스크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땡땡땡땡 0 대시 00 대시 00 00 이렇게 하면 입력 마스크 지정이 되고요 앞에서 앞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학번필드는 성적 테이블의 학번필드는 성적 테이블의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반드시 값이 입력이 되도록 할 때 우리가 필수 속성을 예로 지정을 해줬죠 기억이 납니까 예로 지정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이 학번필드에 대해서 계속 작업을 하네요 학번필드에 대해서 중복 가능한 인덱스 인덱스를 예 중복 가능 이렇게 작업을 해줬죠 기억이 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적 테이블의 과목 코드 필드는 숫자 세자리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해라 값이 1이면 001이 되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라 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형식이라는 속성 형식 필드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00 이렇게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아 이렇게 하게 되면 아 자 이건 우리가 이 형식이라는 것은 필드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죠 이 형식 엑셀에서 많이 보았죠 뭡니까 사용자 정의 형식이죠 이렇게 해주면 강제로 숫자를 세자리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1만 적어도 세자리를 앞에 00이 채워져서 표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딱 눌러서 저장해서 닫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 디자인 보기를 열고 여기서 주민등록 번호 필드는 필드 이름은 그대로 두고 레이벌만 주민번호로 표시가 되도록 설정하시오 필드 이름은 주민등록번호 고유값으로 그대로 두고요 레이벌 이름표만 주민번호로 표시되도록 해라 라고 하면 캡션이라는 속성이 보이죠 여기다가 주민번호 이렇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주 주민번호 주민번호 됐죠 자 여기까지 닫고 얘를 눌러서 눌러볼게요 주민번호로 나오죠 실제로는 얘가 주민번호가 아니고 뭡니까 주민등록번호라는 필드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표만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학생 테이블의 성별 필드에는 학생 테이블의 이 성별 필드에는 남이나 여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트 형식을 설정하고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형식을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이 되도록 이라고 하면요 데이트 형식을 여기 보면 적당한 데이트 형식을 설정하라고 했죠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도록 적당한 데이트 형식 여기에서 예스 노 이것은 0 마이너스 1 이런 의미 거든요 예스 노 로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두 가지 값 중 하나만 입력될 수 있는 적당한 데이트 형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형식을 설정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볼게요 얘를 누르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문제에서는 남과 여로 나오도록 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뭐가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그 형식 이 부분 true와 false 라는 부분을 아 그 남과 여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아 이 사용자 정의 형식 우리 엑셀에서도 배웠습니다만 아 그 이 세 영역으로 나누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앞에 자리는 세 영역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비워두는 영역이고 그 다음에 아 그 두번째는 영값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음수일 때 영이 아니고 음수일 때 나타내는 값 그 다음에 세번째는 영값일 때 나타내는 값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 부분에 남 그 다음에 여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세 영역이라는 것은 여기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아무것도 안 적었죠 여기서는 그냥 세 영역이다 라는 것을 지정하기 위한 일단 자리 표시 형태고요 그 다음에 남 음수 여 양수 자 마이너스 1 아까 true, false 보았죠 마이너스 1이 true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0은 0이죠 0 0은 0이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교재에 좀 더 자세한 설명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 보도록 합니다 물론 뭐 설명과 다름은 없습니다만 또 우리가 활자로 보는 것과 설명으로 듣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과 같이 비교해서 보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이 더 높죠 이렇게까지 해서 닫고 얘를 눌러서 저장을 해 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